자매 예수님, 자매 예수님, 자매 성모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제 단체 봉사자 총회를 하기 위하여 모여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제 단체 봉사자 총회를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2016년 2016년에 모두 함께 일으신 30주년을 위한 30주년을 위해 함께 일해왔습니다.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도록 합시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을 참여합시다. 이 올해는 여러분 더 열심히 일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일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언제나 모시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바로 기르신 예수님께로 가는 지름길이시고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17년 새해를 맞이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해당할 것인지 함께 토론하고 머리를 맞대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올해는 특별한 해인 것이 바로 파티마에서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도 5월 13일 파티마 100주년 때에는 그곳으로 방문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파티마 100주년에 성모님께서 그 세 목동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종국에는 나의 성심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나주에서 성모님께서는 2015년 1월 1일에 내 성심의 승리가 곧 다가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은 곧 바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가스포 리딩과 2드 리딩 코린티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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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린티엘이 적절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임무를 주시기 전에 바로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먼저 우리의 죄를 계속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자아를 끊어버리고 우리의 마귀들을 끊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끊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바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모인 것은 우리는 정말 거룩하고 성인다운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모여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회개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은 항상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또 사도 바오로께서는 코린티엘에게 우리의 일치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오로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모두 합심하여 여러분 가운데에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오히려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도 어떤 분열도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의 가장 큰 기만은 바로 분열입니다. 우리는 같은 마음과 같은 목적을 향해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모님의 작은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는 작은 영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모님께서 우리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또 길러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모님께서 2015년 1월 1일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모든 메시지의 말씀이 정말 중요하지만 이 메시지의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계속해서 급박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성모님의 메시지도 아주 시급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택한 딸은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끝없는 희생과 보석을 바치며 하느님 대전의 보상의 제물로 바쳐지고 있단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하는 충직한 작은 영혼들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하다는 것은 충분치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작은 영혼이 이제는 매 순간순간 인종을 넘나드는 고통을 부원하면서 마지막 숨을 몰아 쉬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 도움을 청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영혼이신 유리아 엄마를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영혼을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모든 종류의 죄가 되었고, 그는 모든 종류의 죄가 되었고, 그는 내 아들에게는 그들의 죄가 되었고, 그는 그들의 죄가 되었고, 그는 그들의 죄가 되었고, 그는 그들의 죄가 되었고, 그는 그들의 죄 Kate의 하나님께가 되었고, 그와 그ários 한번에 도와주려고 해주., 주님께서는 작은 영혼을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상은 암흑 속에서 온갖 죄악으로 가득차 무법 천지가 되어 가고 있어.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고자, 내 딸이 받고 있는 고통이 그렇게도 극심한 것이란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어서 빨리 일어나 성심을 다해 그를 도와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So Mother Mary want all of us to help Julia wholeheartedly So we are gathered here tonight to discuss together what is the best way to support Mama Julia what is the best way to help her If you totally arm yourself with the five spiritualities and put into practice the message of love the mistakes and errors of the quantum diocese which have been forcing others to accept as true what was not true and try to deceive others with shallow tricks will soon and surely be exposed So this is the solution I am ourself totally with the five spiritualities and put the message of love into practice If we do this the devil will lose and all the tricks of the evil one will be exposed Do you believe that? Yes! So persevere! So persevere! 이것의 황금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이때는 영광스러운 선거에서 그리스도의 왕곡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경렬한 전투에서 그리스도의 왕곡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일은 이것은 기술의 경렬한 전투에서 이 경렬한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용법은 바로 오늘의 영성과 사랑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우리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실천만 한다면 이 세상에 내려질 징벌 대신 하느님의 축복의 잔이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징벌을 원하시니까 아니면 축복의 잔을 원하십니까? 축복의 잔을 원하십니까? 축복의 잔이 내릴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올해 2017년 정말 새롭게 시작하도록 합시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정신으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합시다. 새로운 열정으로 주님께로 받은 새로운 힘으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한계가 있는 그 힘에 의지하지 않도록 합시다. 전문하신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온다니 일치한다면 우리는 전투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동신 동당을 함께 외치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그 승리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싸움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작은 영혼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느님의 구원경륜을 위하여 일하는 내 작은 영혼과 일치하여 일하는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함께 그 작은 영혼과 함께 그 영광 속에 같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웅적인 충성을 다하여 고심, 혈성으로 나를 따르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일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모성심의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체 예수님의 통치의 시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의 그 영광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